일본은 과거에는 나라를 뺏어가더니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일상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네이버의 라인이 일본 정부에 의해서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1위 메신저는 카카오톡입니다. 이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페이 쇼핑몰, 민원서류 발급, 검색 등 단순해 보이는 앱 하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죠. 국내에는 이 카카오톡 말고도 라인 메신저도 있지만 사용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일부 사용자들만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은 자국의 메신저가 아닌 대한민국의 네이버 메신저 라인이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됐습니다. 일본인 90% 이상이 사용하며 간편결제, 예약 서비스, 관공서 등과 연계하여 실생활에 빠져서는 안 될 메신저가 되었죠. 이런 와중에 최근 네이버가 13년 공들여 키움 메신저 앱 라인 경영권이 일본의 위협을 받는 내용은 뉴스를 통해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메신저를 뺏긴다는 문제가 아닌 최악의 경우 페이 배달 쇼핑몰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모조리 뺏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이같이 자국의 기업의 지분을 넘기라는 압박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를 거쳐 라인 서버가 해킹되며 회원 5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초치로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 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라인 야후가 마련한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4월 2차 행정지도에 나섰습니다. 네이버는 이미 망분리 등 기술적 초치를 통해 이 문제를 보완했다고 하지만 일본 정부의 압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홀딩스 이사였던 CPO 신중호를 이사회에서 퇴진시키면서 구성원 전원을 일본인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현재 라인은 라인 야후가 서비스하는데 라인 야후의 최대 주주가 A홀딩스입니다.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 중이며 일본 정부는 소프트뱅크가 50% 넘게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프트뱅크 역시 행정지도 직후 곧바로 네이버에 지분 조정을 요청했고 관련 협상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배구조에 따르면 라인은 현재 라인 야후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아래 페이페이 조조 등 일본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고 있는 서비스 기업이 얽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 적용하면 카카오톡, 네이버 포털, 무신사 등 업계 1위에 달하는 플랫폼 기업을 다 내놓고 나가라는 상황입니다. 페이페이는 일본의 대표적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일본 내 300만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조는 일본 최대 패션 쇼핑몰인 조조타운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이 30대를 중심으로 약 800만 명의 고객이 사용하는 쇼핑 플랫폼으로 한국의 무신사가 벤치마킹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배구조 변천사에 따르면 원래 라인은 네이버가 단독으로 운영했지만 2019년부터 이러한 공동경영 형태를 유지해왔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대주주인 에이홀띵스라는 지주회사를 두고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로서는 당시 일본 국민 메신저로 자리잡은 라인을 절반 넘기는 셈이었지만 동시에 일본의 1위 포털인 야후재팬 경영권을 절반 얻어올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2010년대 후반부터 개발, 인수를 통해 쿠츠케온페이 쇼핑몰 플랫폼 경영권 확보가 그 일환이었습니다. 이미 언론을 첩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단순히 지분을 넘겨주는 문제가 아닌 라인이 가지고 있는 관련 기술 이전 및 유출이 문제입니다. 자료를 뒤지다 보니 커뮤니티의 한 네티즌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어오더라고요. 뉴스 등에서도 이제 슬슬 해당 내용에 대해 나오고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세계의 AI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딱 3개국인 한국, 미국, 중국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AI를 만들려면 엄청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기반으로 AI를 트레이닝해야 하는데 빅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자국산 포털, SNS, 메신저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조차 모든 걸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AI를 만드는 건 언감생신 꿈도 못 꾸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손정이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랑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AI를 만들 때 어떤 언어를 기반으로 만드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개발하는 언어 역시 미국은 영어 기반이고 중국은 중국어 기반 AI입니다. 한국만 독특하게 네이버 라인이 동남아 일본을 장악해서 AI를 만들 때 한국어, 영어, 일본어, 동남아 언어를 골고루 섞어서 AI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제일 큰 미국이 영미권을 전부 장악했고 그 틈새를 대한민국 라인이 노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과 중국을 빼고 전세계 SNS, 포털, 플랫폼 등을 전부 장악해 웬만한 언어로 된 빅데이터를 전부 수집하고 있고 AI를 만들 때 99%가 영어 기반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AI 언어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나중에 AI 기반으로 산업을 꾸려갈 때 AI가 내가 한국말로 하니까 잘못 알아듣는다.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및 유럽 등은 영어를 쓰니 AI 시장이 열려 있어도 우리로서는 진입하기도 힘들며 포기에 가까운 시장이지만 대신 한국 내수용과 일본 및 동남아는 대한민국에 차지하는 시장이 될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우리나라에 뒤처진 지 오래기 위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 시장을 일본이 라인을 통해 전부 가져가겠다는 속내인 것입니다. 일본은 2000년경 디지털로 모든 시장 및 체계가 변화할 때 흐름에 못 따라와 현재에도 2010년경부터 시작된 모바일 플랫폼 패러다임마저 놓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이 분야에서는 성장을 꾸준히 하며 전세계에 꼽히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20년 넘게 토태되었고 앞으로 열릴 AI 시대에는 진입조차 못할 운명이 되어버린 거죠.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몇 년 전부터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쉽지 않았죠. 몇 달 전 일본 정부가 손정의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자국 언어 기반 AI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프트뱅크에 조단이 지원할 것이며 이 프로젝트는 순수 일본 자본기술로만 진행할 것이라고 말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일본 자국의 포털 플랫폼은 고사하고 자국산 sns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순수 기술로 만들겠다고 하니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는 라인을 강탈해 AI 시장의 후발주자로 뛰어들며 동남아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을 가지고 같은 기술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네이버의 입지는 아예 사라질 게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뒷짐치고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올라가자 이제 와서 과기부에서는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매각 압박이 유감이라며 부당 조치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첫 입장을 보여주기 식으로 내놓았습니다. 자국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남일 보듯 구경만 하는 상황이 뭐라 표현할 수가 없네요. 일개 기업일인데 왜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하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지금은 다르지만 과거의 대한민국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불매운동을 왜 했나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틈만 보이면 본인들 것으로 모조리 가져가려는 일본인들의 본성을요. 오늘 자 기사를 보니 네이버에 라인의 지분 재조정을 요구하는 일본의 담당 장관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의 어머니가 이토 히로부미의 외증손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기업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할지 궁금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